네, 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써놨지만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제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MBA 출신으로서 스타트업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사실 정말 진실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부모님이 와 계세요. 저희 경상북도에서 부모님이 올라와 계시고, 그리고 저희 팀원분도 여기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제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희 팀원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진실임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야기들을 오늘 드리고 싶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저의 어떤 프로페셔널 경력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2001년 공일학번으로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첫 직장으로는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라는 곳에, 국회 외교국 같은 곳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입법고시라는 시험을 쳐서 2007년에 국제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고시를 통해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으로 가서 한 3년간 거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들을 했고, 그리고 나서 MBA로 넘어갑니다. 2011년에서 13년 정도 저희는 스탠포드에서 MBA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기 보면 에버노트 인턴십이, APEC 비즈니스 디벨먼트 인턴을 2012년에 해요. 그리고 2012에서 13년 사이에는 스타렉 스탠포드 인큐베이터라는 스타럽 인큐베이터에서 팔타임으로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는 라인 USA에서 마케팅 매니저를 한 1년 정도 담당했었고, 지금 있는 AWARE라는 회사에서 사실 CSO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식 타이틀은 VP of Operations and Strategy고요. 그래서 지금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되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커리어는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쓸려도 쓸 수가 없는,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정말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커리어예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기 경제정책국 이후로 쭉 공무원으로 있었던 시나리오였던 거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정말 커리어 보통 생각하면 우리 좋은 커리어를 통해서 트랙션을 우리 모두 좋아하는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타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갈 때마다 너무나 힘든 적응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뭔가 여러분들께 드린 띔을 뽑아본다면 공무원 출신이었고 그리고 완전히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MBA를 했던, 또 경영학을 공부하고 또 MBA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실리콘밸리에서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여기 지금 이제 이 공간은 상당히 시일링도 높고 넓게 펼쳐져 있어서 공기가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졸리시다면 저 때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CO2라든지 각종 공기 문제일 수 문제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공기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가 그리고 또 무엇을 관리하면 될지 더 아는 우리가 모두 더 건강하게 숨쉬고 생활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노력하는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한지는 약 4년 반 정도가 됐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조인해서 한 3년 반 정도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스트레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HR, 커스터머 서포트, B2B 스트레지, 인베스터 릴레이션, 다양한 백오피스와 다양한 일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공무원 조직과 스타트업 조직의 차이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실리콘밸리에서 그 다음에 MBA 경영 전공자라서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versus 스타트업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제가 의도치 않은 바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좀 디스칸트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기 쉬운데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도 정말로 많은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밑줄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힌트는 이미 나갔는데 네, 맞습니다. Different입니다. It's so different. 그래서 정말로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learning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공무원들의 한글로 만든 보고서예요. 박수 치셨을 줬습니다. 최근 정말 이슈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제가 쓴 보고서는 아니고요. 블록체인이란 분산화된 거래정보 향후 인터넷과 같이 범용화될 기술 한 줄로 끝나는 게 정말 잘 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두 줄 이상 넘어가면 아, 이 사람이 보고서의 내공이 아직 좀 부족하다. 한 줄. 그 다음에 보면 글씨체가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 네모, 동그라미, 별표. 글씨체가 또 바뀌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띔을 바탕으로 정말로 다양한 정보를 빨리 취득해서 빨리 빨리 위해서 알 수 있게 장관 보고, 청와대 보고, 국회 보고 하려면 빠른 정보 습득과 취합을 한 정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에게 보고서는 정말 그냥 살아 숨쉬는 보고서를 위해 살고 보고서를 위해 죽는다.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지만 제가 했었던 경제정책국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고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정말 다양한 걸 배웠지만 한글 편집 기술을 비롯해서 이런 다양한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사실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글을 빨리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웠어요. 그리고 written communication 그 다음에 빠른 정보와 제가 정말 바쁜 와중에도 뭔가 글을 쓰고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공무원 조직에서 배웠던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밑바닥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스타트업에 와서 이 사진은 뭐냐. 저희가 첫 제품을 만들고 미국으로 배송을 해서 창고를 계약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대표님 허락을 안 받고 이런 사진을 썼는데 저희 대표님 저희 CTO분 저희 디자인 헤드분 저는 여기서 사진 찍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품 하나하나를 박싱하고 다시 끄르고 배송하고 정말 problem solving of all kinds를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든 나는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면 된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 말에 미국에서 해본 워크샵이에요. 저희가 팀이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에도 팀이 있고 한국에도 팀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growing pain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지는지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회사의 오피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연말에 그래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런 팀으로 한번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이런 걸 도입해서 포스트잇 붙여갖고 아이디어도 내고 그거를 각각이 발표하게 만들고 그걸 나중에 경영진들이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정말 반응이 좋았거든요.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결국에 일을 한다는 것 사람들과 더 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한다는 리더십 매니지먼이 뭔지를 늘 배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과 경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에게 리더십과 매니지먼이 상당히 쉬울 줄 알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거는 지금 정말 최근에 한 저희의 내부 무기명 서베이에요. 서베에 보시면 백사님 공감 능력을 더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스탑 유징 아더 컴패니 앗 엑셈플 to help us grow. 산스탑 유징 아더 컴패니 앗 엑셈플 to the point.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받으면 더 겸손하게 되고 제가 더 나아갈 길을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진짜 진짜 이런 거를 리얼타임으로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고 또 스트러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러닝들을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사실 공무원 조직 이런 조직 얘기를 하다 보면 스태블리티 왜 그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어?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들어서 제가 이제 공일학번이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 한 십몇 년 경력들이 좀 됐어요. 저는 뭐 보셨다시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한 분야의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런데 많은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와 산아 내가 이제는 이제 안 옮기면 못 옮길 것 같은데 너 옮겨서 어떻니? 부터 금융계 분들 정말 다양한 섹터 대기업 분들이 저한테 커리어 상담을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상담을 듣는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파이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있던 파이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 파이 그리고 있던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나가서 뭘 할지 모르겠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사실 저도 뭐 저의 커리어가 전혀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선뜻 막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는 파이를 키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로브 솔빙이든 어떤 어떤 데 가서든 내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머스를 키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감사한 것은 스태블리티 차원에서 당연히 저희 회사는 아직도 너무나 불안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고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보장되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길게 봤을 때 우리는 파이를 키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진짜 머스를 기르고 있는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파이 키우면 저는 나중에 그 사람들과 저희 회사에도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신다고 했는데 저분들이 나중에 파이를 키워주시면 또 제가 같이 일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태블리티를 그런 차원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임팩트 우리가 우리 공무원을 하고 싶을 때 정말 큰 일, 멋있는 일, 뿌듯한 일 해보고 싶었어요 임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제가 공무원을 했을 때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제 이름 있죠? 경제정책국, 사회정책과에서 의료보험 본인부담 제도라는 거를 제가 맡아서 지금 여러분들 건강보험 말고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이런 거 광고도 많이 받으시고 가입하신 분들 많이 있죠 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그런 보험들이 정말로 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양성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밤샘과 그래서 국회 보고하고 청와대 보고하고 법도 개정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도 안 했고 그러고 나서 저는 바로 다음 정책으로 넘어가서 이 정책이 정말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비저빌리티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만든 저희 B2B 파이플라인이에요 여기 기업 비밀들이 좀 있어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B2B에 보면 다양한 세일즈 프로세스들이 파이플라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걸 만들고 시도해보고 여기 세일즈 파이플라인별로 어떤 우리가 여기에서 투두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B2B 세일즈를 더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바로 리얼템으로 바뀌고 피드백 받고 계속 바꾸고 임팩트를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게 그냥 어떤 사이즈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한테 느껴지는 임팩트와 내가 여기서 느껴지는 성취감은 정말 다양한 데서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번 공무원과 셀럽을 좀 비교했던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거의 서른까지 한국에서 살았잖아요 한국에서 한번 미국이나 외국 생활을 해보지 않고 살았었는데 그런 저로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 간의 차이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죠? 아 네 역시 모두들 한문에도 능통하셔서 GP직이 제가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아직 백전 백승은 못하고 있지만 GP직이라고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스트렝스 우리는 정말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뭔가 하니 제가 MBA를 2011년에 갔는데 아 드디어 나는 미국 땅에 나가서 공부를 해보고 미국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는데 저는 공무원이죠 영어도 안 되죠 거기 친한 사람도 아무도 없죠 가족도 없죠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기관 400명 있는데 400명의 출신들을 이렇게 뽑아갖고 이름과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좀 보통 사람이 할 행동들은 아닌데 이름과 어떤 나라에서 왔고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이런 거를 제가 체크를 해가면서 아 오늘 얘를 만나서 이 얘기를 꺼내야지 왜냐하면은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어 너 뭐 이랬는데 뭐 이랬구나 이러면은 저쪽에서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년간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평소엔 좀 일반적으로도 사는데 이걸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에이전시 미국에서 일하면서 에이전시를 다룰 때 질문 리스트가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에이전시는 요거 요거 요걸 물어봐서 이거를 내가 좀 푸시를 하고 이걸 얻어내면 되겠다 제가 그냥 DNA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한국인으로서 제가 정말 한국 사람이라고 느꼈던 부분이고 저희 팀 분들이에요 역시 이 사진도 제가 허락받지 않고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웨어 민트라는 제품을 런칭하면서 런칭 행사를 했던 장면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라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수해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근면하고 에티튜드 좋고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인생이 좀 쉬웠게 느껴지는 사람들 팝컬츠를 좋아하고 밀레니얼들 그런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꾸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가고 하는데 우리 헝그리 정신도 있고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야근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국 팀에서 저희 사람들과 뽑았어요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와 진짜 우수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스트러글 제가 이런 스트러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갈 때 저는 영어가 많이 부족 지금도 부족하죠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한국에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런 부모님의 기대에서부터 주위의 시선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고 나는 미국에 가면 미국 친구들은 다 그런 게 없어 보니까 너무 부러워 보였던 거죠 와 저 친구들은 영어도 잘해 그런 압박도 없어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근데 이 친구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인종차별 안 겪었죠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이라든지 뭐 마약 뭐 비만 뭐 다양한 이런 사회 문제들이 뭐 총기 사고도 있고 미국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사람 사는데 이슈는 정말 다 있구나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한국인으로서 제가 미국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힐링이 많이 됐다 우리만 사람 사는데 이슈는 다 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그로스에리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스에리아에서 느껴지는 것 중에 정말 큰 게 커뮤니케이션 아 이게 예를 들면 저희 대표분이 제가 잘 알고 원래부터 알던 친한 어떤 형이고 선배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견을 다를 때 제가 제 의견을 끝까지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맞춰가고 오케이 뭐 오케이 that might make sense 저도 뭐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같이 일하는 마케팅 헤드 친구는 정말 끝까지 자기 의견을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심정도 떨리고 감정도 이거 얘기를 해 말아 이러는데 그 친구는 웃으면서 오케이 that makes sense but I think 이러면서 계속 얘기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정말 안 해봤다 그리고 전체 팀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오렌지를 위클리에 하고 팀 별로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걸 할 때 제가 나서서 발표하는 걸 별로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랑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럴 게 아니라 너도 전체 팀에 너의 일을 좀 더 알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해보면서 심장이 뛰더라고요 지금도 좀 뛰고 있는데 그때도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제가 정말 부족하고 영어도 부족하고 부족하구나 It's fine to be wrong 두 번째는 제가 정답을 찾으려 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답을 수학 문제 풀듯이 자신감이 좀 없는 거예요 저희가 B2B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이 벌디컬도 우수할 것 같고 가격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의견이 있어 미국 친구들은 그래서 엄청난 어떤 근거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수사업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의견을 자신감 있게 내고 리즈닝을 하고 안 되면 하면 되는데 제가 너무나 어떤 정답을 찾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좀 수정하는데 아직도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지금으로서 저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배우고 깨지고 공감 능력도 길러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한 배를 잘못해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 제가 경영대에서 MBA로 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엔지니어분들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로서는 어떤 그런 게 없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커리어를 설계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We solve and bring 이게 뭐냐 하면 We solve problem이고 and bring clarity예요 조금 더 clarity 명확성을 가져오고 문제를 해결하자 제가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일을 이 스타트업에서 바닥부터 쭉 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product management 좀 하다가 아 이거 내가 진짜 못한다 product은 하지 말자 marketing 좀 하다가 아 이것도 진짜 못한다 marketing 하지 말자 sales and business development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뭐 태어나서 자라서 막 그런 세비한 영어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구나 제가 계속해서 저를 적 직전 로그에서 자르면서 사람들을 뽑아서 메꿔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오퍼레이션 안 그래도 이 타이틀도 뭔가 이상한데 이거 너무 뭘 하는 사람인지 라는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물어보고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친구들 중에 저랑 비슷한 헤드 오브 오퍼레이션 이라고 저 MBA 동기인데 어떤 파이낼 섹터에 있다가 지금은 저 컴페니의 헤드 오브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해준 말이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CEO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라 CEO는 너무나 해결할 문제가 많으니까 너는 CEO와 첫 번째로 상담할 사람이 되면 된다 이 친구는 거스토라는 미국에서 페이먼트 솔루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 또 비슷한 어떤 오퍼레이션 헤드인데 컨설턴 출신이고 이 친구가 해준 말은 어? 죄송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냥 새로운 문제 예를 들면 마케팅 뭐 에너드릭이 잘 안되고 있어요 세일즈 오퍼레이션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러면 가서 해결사처럼 사무라이 같이 생겼죠 사무라이처럼 가갖고 F에서 B 마이너스까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만큼 한 다음에 넘겨버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핀트리스트에서 헤드 오베레이션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한 일이 KPI 설정하고 미팅 스트럭처를 만들고 어떻게 이 일을 쪼개서 하면 될 것인가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해준 말도 네 스트럭처 and clarity to the team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 항상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 HR이 됐든 프로럭이 됐든 펀드레이징이 됐든 회사의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CEO와 같이 할 수 있게 저 자신을 그런 아이 레벨로 만들자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스트럭처를 계속해서 만들고 clarity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하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너무나 이런 분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는 스트럭에 왜 관심이 있고 스트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왜 우리의 골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 뭐 아직도 대기업이 있거나 공무원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은 어 스트럭 대박 나야지 어 사나 나중에 잘 되면 뭐 한턱 싸 근데 우리가 사실 대박을 바라지만 대박을 위해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뭐 정치인 욕도 하고 공무원 욕도 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비판도 하고 하지만 다양한 자리에 있다 보면은 어 제약 조건들로 생기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냥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익사이드되게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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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